지난이야기 이따입니다 안녕하세요 템 확인 이게 어 잠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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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디디 디디 난 살았다 안 살았다 그렇다 근상님은 꽁손이다 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자 흐흐흐흐흐흐흐 아유 여기 계시네 아이고 어허허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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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누가 건들었어 형 누가 건들었어요 건드렸다기보다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어떤 놈이야 우리 이상님 꼴받게 한게 겁탈해버리게 그냥 에이 저정도로 열받지 나나 내가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겪은게 몇 갠데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왜냐면 이상님이기 때문이지 그럼 그럼 더 못찾지 아니 누가 우리 대장님을 건들어 나도 너무 무서워 충실한 부관 유곰 특징 준비된 서토리모 하다만음 근데 자 여러분 저희가 게임을 왜 합니까 저희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상대가 막 빡치라고 하는겁니다 신중한 부관 귤귤열매 특징 침착한 미친사랑 저요 저요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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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꾸만 포격을 한다 아 너무 아쉽네 저요 저요 아니 나 이꾸만 포격한다 오 저거 으으으으 댕댕이 두마리야 왜 그래봐라 클랜의 수장 그이상님 특징 에임마냐 분편 가짜를 했기 때문이지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pvp 유저들이 갓 pvp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행시를 봐야돼 그러면은 왜 사람이 없는지 알겠지 아니아니 디비전도 솔직히 아직 pve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 아 구요테 마스크 띠로 하시는 분 어 구요테 마스크 안사요 와 튕겼대요 버려 어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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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래 꺼야겠다 이거 와 노래까지 틀어놓고서 지금 음성 사운드 돈에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는 약한 자를 데려가지 않는다 디코까지 하니까 토할 것 같애 약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와 노래 꺼야지 와 토할 것 같애 범님 나가셨어요 디코도 나가셨어 디코도 나가셨어 디코도 나가셨는데 이방 나가면 맘대로 못들어오는데 재무팅하시는 재무팅하시는거 같애 아 이거 다시 들어오면 입장료를 해야 될텐데 아 입장료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삼각 여우 얘기도 하나씩 돌려야 되는데 아 싸이버거 주세요 아니야 그런거 다 필요없고 입장료 천원 받음 돈으로 천원 받음 아 아 천원 아 천원 너무 단값 싸지 않아요? 편집자 특징 술 먹으면 정신이만이 오락가락함 아 괜찮아 너무 싸지 에이 에이 지나가는 시민 에이 특징 떠오르는 앞잡이 아 맞네 달러로 받아야되네 맞네 호수 달러 호수 달러 어 맞아맞아 호수 달러로 천 달러 오케이 불쌍 낸 에러님 특징 이번 레이드를 끝으로 심각한 정신병 걸림 어 잠깐만 천 달러면 잠깐만 아 근데 거의 곱하기 850하면 돼요 갑자기 단위가 확 뛰는데 85만원이잖아 어? 어? 오우야 오우야 아일바 일당인데 거기 창조 개혜트 창조인데 그 그 어디냐 어디 달러냐 짐바부에 달러 오케이 이제 그만 재부팅 이라거나 선생님 오셨다 어 오셨다 오셨다 왜 튕기고 그래 벌써부터 에이 아 익스 스릴리 쓰라고요 빼이 형이 주영이 주영이 제 주영 그래서 유금님 초대받으셨으요? 모딩 중입니다. 아 그냥 엑소 스펠링 쓰라고! 아 그냥 야! 아 참고로 요거 오늘 두 번 한.. 아 셋 하고! 이제 보면 찌드라는데 뭘.. 두 번 한.. 모델님 다운드가 겹쳐요. 다운드가 겹쳐요. 이상님 두 번 하시는거죠? 모델 터져요. 전부 다 닥쳐! 자 오늘 두 번 안 치게 할거에요. 두 번 안 치게 할거고 부모. 부모한테.. 쉬워요! 알겠어요 할게요. 어? 이상님 이게 무슨 소리죠? 그 부모한테.. 부모한테 뭐지? 스콜피오 안 쓰시면 되요. 부모한테만 스콜피오 안 쏘시면 되고 어거집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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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. 딜딜딜. 딜딜딜. 오케이 한 번 더. 다운. 괜찮아 괜찮아. 딜딜딜. 잡아요 잡아요. 잡으면 돼요. 끝. 다 왔다. 요렇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. 아아. 레이드는 역시 절겜인데. 그렇죠. 줄겜이죠. 그건 맞지. 딜 들어가요 이제. 딜지부터 컷합시다. 딜지부터 컷합시다. 오 잠깐. 누구 옆에도 삑삑거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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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테 왜 그래. 아 또 뭐야. 나 방패 어디갔어. 아유 딜 안 들어가요. 딜 안 들어가요. 딜 안 들어가요. 딜 안 들어가요. 아 저 위에 사나고 있었네. 너무 아파요 선생님들. 아유 눈 아파 눈 아파. 잠깐. 이게 왜 내 옆에 있어 보스. 어 뭐야 형은 왜 여기 있어. 딜 들어가요. 같이 죽자. 아아악. 이런 씨로. 튜나 잡아. 오. 잠깐만 잠깐만. 야야야야. 말로 하자. 말로 하자. 아 어지러워. 여기쯤. 어. 됐을까? 살릴 수 있다. 아니. 아니. 아이전트 인 컴버스. 자 이걸 쐈다고? 인프님. 그 사람 뒤에 한 명만 살려주세요. 저 지금 하이브가 없어요. 아니아니. 그. 그냥 손으로 살려야 돼요. 아니야 아니야 이거. 그냥 때려 때려 때려. 아 때려 되겠다.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? 뭐야 왜 안죽어? 왜 안죽어? 딜 안들어가 끊긴다고? 지금 살려 이렇게 끊긴다고? 귀사 좀 살아나 막타면 알잖아 아니 이게 왜 저 이렇게 끊기는 것도 처음 보네 야 어메이징하다 게임 진짜 아슬아슬했다 와 진짜 오메이징하다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했어 아 누구 한 명 안팔했다 선생님 바닥이 차가워요 어떤 미친 사람이 삑거리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아니 나한테 전복이 붙었는데 보이는 게 약객님이더라고 딸피나 맡길래 어 이건 각이다 아 세상에 이건 못참지 아 딸피는 못참지 너무 고의성 다분한거 아님 아 이거 고의 같이 죽자 하고 날려갔는데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멈춰 게임이 아 디비전 일 안할래 아 디비전 일 안할래 아 디비전 일 안할래 몰란했잖아요 일 안하죠 어차피 하지도 않죠 어차피 유비임 앞에 돼지가 아주 불쌍하게 죽어가는 것 같았어 앞에 돼지 사이로 앞에 돼지 사이로 딱 와 이게 머릿깨기가 됐네 성공했네 아무도 안 눌러 아 뭐야 아무도 안 눌러 내가 누르러 왔어 오케이 남들이 눌러 줄 줄 알았대 네네 자 오버차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버차디 쏘지마요 루시 쏘지마 쏘지마 오우야 보라색 포도폴라풀 저 빡게 뭐야 뭐야 저 딜 버디 버디 딜 버디 딜 루시의 딜 너무 많이 들어가 에에에 잠깐만요 저 딜 뭐야 상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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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자살의 구현 아야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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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거 맞아요? 아니 너무 세게 들어갔는데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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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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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코 어 매 섹시 마더풍 기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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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호파기 쓰레기요 개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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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여기 근데 큰일 났다 사나는 아픈다 봄님 네에스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요 군대에서 참업할때 어떤 심적이었음 죄송합니다 같은 거에요 같은거에요 설명 개 미쳤다 이런식은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릴 수가 없어요 기당님 기다려 가야겠어요 야 이거를 이렇게 성공한다고? 와.. 진짜로? 외부 들어갈게요 3, 2, 1 인 인 인 인 에? 전자님 하이 어서오세요 예? 아 진짜 당황했잖아 빠른 시타고 하면서 모모 점프하게 진정한답니다 와 진짜 아 진짜 오 라떼다 안돼! 어 3번 다운이요 3번 외부 다운 이라 씨 3번 외부 무능력함 무능력함 인정 3번 외부 무능력함 3번 외부 느낌표 에임 디렛 전면도 디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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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조정 상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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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 여기 왜 있니? 아하 아하 뭔 소리야 이거 설마 유범이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? 아 아 아 맵네 뭔가 시작이 났어? 나 왜 빨리 가 1300만 와 개초 뭐 봐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제 철마다 와 철마다 철마다 걱정되는데 와 걱정되지 에이 뭐가 걱정되니까 저희들이 뭐가 걱정이에요 맞아 뭐가 걱정이야 아니요 그 리버스님 적어있어요? 그 독수리 있어요? 클리어는 걱정이 안되는데 클리어는 걱정이 안되는데 딴 쪽으로 걱정이 많이 돼 왜요 다른 전부나 들으면 됨 자 개토레구 바누나 어 이게 아닌데 개토레구 바누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떴어 저에게 과연 독수리가 제 곁으로 와줄까요? 자 허림법지 물론이지 이거 말이야? 저 사람은 진짜 뭐 이거 디테티콘이 알아 이거 준비된 사람이야 정말 준비된 사람이야 준비된 설터리머 준비 된 설터리머 설터리머 풍박스님 풍박스님 저는 과연 새로운 무기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? 의림법지 의림도 없지! 어디! 으잇! 떴어요? 떴어요? 부셨습니까 님들? 아 떴어? 진짜 뜨네 이게? 봐봐! 우리 붕박스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이사람들아 열심히 죽은 보람이 있네 쉬지않고 죽어냈는데 아 이거 붕박스님이 아주 좋은 그것이었다 그 저기 붕맨 리로드님 없다고 하시니까 리로드님께 분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하나 에? 누구? 육옹님 독수리 있지 않아요? 리로드님 어디 계시지? 아 여기 계시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생님 그쪽으로 이쪽으로 하이에나가 너무 많아요 빨간색 옆에 검은색이요 아니 지금 주변을 봐봐요 죄다 색깔한데 지금 검은색이라고 빨간색 옆에 검은색 빨간색 옆에 검은색 아 딱 봐도 나잖아 이거는 와 이거 빨라해먹는다 아 누구 없어요? 여기 이분 없으니까요 이분 아니 근데 당신은 왜 여기 있어? 아 주변에 지금 죄다 색깔한데 빨간색 옆에 검은색이라고 빨간색 옆에 검은색이라고 빨간색 옆에 검은색이라고 아 진짜 혼란스러워 아 벌써부터 내가 지끈지근거려 아 또 뺏어먹을라고 아니 민호 드리워 지금 저거 도리도리라고 빨리 줘 나 의심병 많은 사람이야 나 의심병 많아 저리 비켜 이사 오지마 이사 오면 나 결혼하는거야 아무튼 저기 들어가세요 와봐 일로오세요 저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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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저희 다 가까이 오면 결혼하는거야 나랑 오 한번 자리 타라 봐 어? 어 챙겨주시는거임?